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공동체를 만들고 상호 교류를 하면서 살아간다 인간은 출생에서 성장하고 사망할 때까지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므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 행복의 중요한 요소이며 행복의 대부분을 인간관계가 좌우한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비결은 덕을 쌓는 일이다 노년의 중요한 문제가 소외다 노년에는 일로써 맺은 인간관계는 모두 소멸되고 가족 이웃들과의 관계도 점차 끊어짐으로 소외와 고독을 이겨내야 한다 노년에는 배움 취미 봉사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고독을 극복하고 삶의 활력을 얻어야 한다 그래서 사회활동을 가급적 많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노년에는 인간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그대로 수용하면서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소외를 삶의 동력으로 활용하고 창조의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지속적으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 노년의 행복도 사이에서 온다 인간은 사회적 복물이다 그래서 사회활동은 필수적이며 인간관계에 따라 행복과 성공이 결정된다 사람인인 자는 사람과 사람이 기대고 의지하면서 공생하고 있음을 형상화한 것이다 인간은 혼자서는 살 수 없으므로 여러 형태로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면서 살아야 한다 진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생존을 위해 다른 사람을 필요로 한다고 한다 인간사회는 가정학교 직장 단체 등 여러 형태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그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고 교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피어나 노바지는 행복이란 사람에서 사람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싹이 튼다 고 말했다 사회생활을 한다는 것은 곧 인간관계를 맺으며 그 그물망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로서 함께 사는 것이 공생의 법칙이다 그러나 개체로서의 인간은 여러 가지 환경이나 관계로 인해 소외를 느끼는데 그 유형은 다양하다 특히 시스템에서 오는 소외는 일상적으로 누구나 겪는 일이다 사회조직 속에서 시스템이나 규칙 등에 의해 소외를 느끼는 것은 필연적 현상이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의 필연적 결과로 노동생산물로부터의 소외, 노동으로부터의 소외, 부품으로서의 소외와 타인으로부터의 소외 등 네 가지 소외를 들고 있지만 이는 수용하기 힘든 이론이다 여기서는 단지 은퇴 이후 인간관계에서 오는 소외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직업을 통해 맺은 인간관계는 은퇴와 동시에 단절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 결사체에서도 소외된다 대가족제도가 핵가족제도로 변화하면서 자녀들이 분가를 하면서 가족들과 소원해지고 손자, 선녀들은 성장하면서 조그모를 멀리한다 시간이 흐르면서 친구, 이웃 등 사적인 인간관계도 그 이유야 다양하지만 점차 줄어든다 그래서 노년에 부닥치는 중요한 문제가 소외와 고독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년들은 더욱이 고립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것이 노년이 풀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친밀한 인간관계를 맺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곁에 두고 사는 것이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의 폭을 넓혀준다 이것이 성공적 노화의 필수적 요소이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행복이 소득 수준의 향상보다 더 행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조사 결과들이 있다 과학연구가인 슈가문에 의하면 주변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많이 맺을수록 행복과 삶의 만족도가 30% 정도 증가한다 고한다 이처럼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폭넓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사교적으로 살고 있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잘 관리하는 것이 소외를 극복하고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두 번째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위해 필수적이다 빨리 가고 싶으면 혼자 가라 멀리 가고 싶으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함께 산다는 것 사회생활의 기본이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유이다 행복한 사람들은 광봉하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사회조사 결과들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노년에도 좋은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다 벤 샤하르 교수도 궁극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대인관계가 중요하다고 했다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이 평탄치 못하고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다 그러나 가장 어려운 것이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유지하며 관리하는 것이다 외향적이고 긍정적이며 사교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대인관계가 더 광범하게 이루어지고 행동반경이 넓어짐으로써 성공 가능성이 높고 행복도가 높아질 수 있다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을 보면 인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관계라고 했다 그러나 성격을 바꾼다는 것은 쉽지 않다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려면 자신의 성격에 자신감을 가지고 대인관계를 맺으면서 소극적인 성격을 조금씩 고쳐가야 한다 적응 능력을 키워갈 수 있도록 자기관리를 잘함으로써 자신의 성격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긍정심리학에서는 성격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이론을 제시하고 훈련을 통해 개선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다 행복의 문제는 결국 자신에게 달려있으므로 노년에도 노력해서 행복으로 가는 길을 개척해야 한다 인간관계가 노년의 행복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노년에게 인간관계가 행복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다 노년에는 홀로 남는 경우가 많지만 혼자라는 것이 결코 고독이나 고통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연으로 인간관계가 끊어질지라도 미련을 갖거나 두려움을 느낄 필요는 없고 현실은 그대로 수용해야 한다 피할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으로 가는 방법이다 외로움을 고독의 늪으로 빠뜨리지 말고 즐기면서 고독력으로 키우면 노년도 행복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 노는 법을 익히고 취미생활을 여러 가지로 개발해야 한다 걷기 등산 여행 등을 하거나 독서 음악 감상 박물관 관람 등을 하거나 시 소설 수필 일기 쓰기 등 창작 활동을 하면서 몰입하게 되면 홀로임을 즐길 수 있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면서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 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인터넷 속에서 새로운 형태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소외의 산물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외를 극복하는 방법일 수도 있다 소외와 관련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직 이른 감이 있다 위대한 인물들은 고독 속에서 이를 창조의 원동력으로 삼아 위대한 결실을 맺었다 자신이 하는 일에 몰입하면 행복은 그곳에서 넘쳐날 것이요 그 결실은 성취감을 통해 행복의 극치를 맛볼 수 있다 세 번째, 노년에도 인간관계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75년간 연구한 하버드 성인발달 연구에 의하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오래 행복하게 산다고 한다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능동적 태도를 가지고 상대방에 접근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자는 덕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이웃이 있다고 했다 그러므로 노년에는 덕을 베풀면서 다른 사람들을 대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인간관계는 반드시 황범한 것이 좋은 것은 아니고 관리 가능한 적정한 선에서 형성 유지되어야 하며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불가금 불가원이라고 하였듯이 너무 가까이도 말고 너무 멀리도 하지 말아야 한다 노년에는 개성이 굳어버리고 굳이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못 느끼는 때에는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작업은 결코 쉽지 않고 세심한 배려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간관계를 가장 훌륭하게 만드는 기술은 바로 사랑이다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을 선물하는 것으로 함께하는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관계는 친밀해진다 노년에는 인간관계의 폭이 좁아짐으로 잘 관리를 하면서 행복을 추구해야 한다 언어 호피스를 전공한 학자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기 위한 요소로서 영골 할 일과 인간관계를 들고 있다 이들은 삶을 누리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인데 이들이 충족되면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이해관계로 맺어진 인간관계는 그 관계가 끝이 나면 자연히 인간관계도 사라지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이해가 은퇴를 하면 직장관계로 맺은 인간관계는 끊어진다 그러면 만남의 기회가 줄어들고 소외감이나 고독감이 커진다 배신감이나 정신적인 고통이 남아있으면 힘들어진다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은퇴 후에는 과거와의 결별을 잘하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다 인간관계를 원만하게 만드는 통로는 폐화이다 폐화의 중요한 요소가 공감이다 소통은 언어적 소통이 기본이지만 목소리, 몸짓, 얼굴 표정, 신체적 접촉 등 피언어적 소통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더 중요한 방법이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이심전심이다 폐화는 간결하게 함으로써 실수를 줄여야 한다 폐화의 기술은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의 비평을 잘 듣고 자신을 가다듬는 것이 인간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 자아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노년에는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대하며 양보할 줄 알아야 한다 이러한 매너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대해야 좋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고 그 결과 자신의 행복도를 높일 수 있다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대인관계의 기초가 되며 교만이 인간관계를 해치는 악폐다 상대방을 칭찬하고 신기를 건드리거나 믿음을 깨거나 잘못을 저지르면 안 된다 끊임없는 논쟁은 피하고 직접적인 비난은 금물이다 상대방이 잘못을 할 때는 용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인의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손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임하되 무엇보다 대화하고 타협하는 기술을 습득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관계를 잘 관리하는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 네 번째 부모관계가 노년의 행복과 불행을 가른다 행복과 불행은 가정에서 비롯된다 가정이 평화로운 사람이 가장 행복하다 우리가 생활하는 기초 단위가 가정으로 그 안에서 매일 생활하고 있다 가정의 화목과 평화는 행복의 전제 조건이다 가정에서 행복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어디에서도 행복을 찾을 수 없다 그러므로 가정이라는 행복의 텃밭을 잘 가꾸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은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해야 하는데 그 에너지는 사랑이다 대가족 제도가 핵가족으로 변하고 자녀들이 결혼하면 분가를 함으로써 노년에는 부부만이 함께 살게 된다 그래서 노년에는 부부관계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게 되므로 부부간에 화목한 것이 가장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다 노년이 되어서 어떤 배우자를 만나느냐가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더 실감하게 된다 노년의 부부관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로 서로 단출하게 사랑하고 행복이 더욱 증가하는 경우인데 이상적 형태이지만 드문 경우이다 둘째는 행복하거나 불행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저 그런대로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로서 대부분의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셋째는 불행하지만 할 수 없이 결혼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이다 노년이 행복해야 성공한 인생이다 행복은 만들어가는 것이므로 합심해서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노년의 과제여 자아완성으로 가는 길이다 은퇴하면 부부간의 결혼 만족도가 일정 기간 내려간다고 한다 부부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환경과 조건에 변화가 생김으로 불화가 더 자주 생기고 다툼이 더 세게 벌어진다 그동안 서로를 모르고 살아왔고 남녀 사이에 다른 점을 모르기 때문이다 은퇴 후 정체성과 역할의 변화에 적응하기 전까지는 부부간의 스트레스를 주고 불화의 원인이 된다 중간에 조정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 때로는 침묵이 더 현명한 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과 조건의 변화에 가능한 한 빨리 적응하는 것이 결혼 만족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노년의 행복을 앞당기는 중요한 과제이다 은퇴하게 되면 부부는 새로운 환경에 조속하게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역지사지로 서로 이해하면서 협력하며 살아가야 한다 프랑스 속담에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뒤모거리가 되고 여자는 눈이 멀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다 여자들의 잔소리와 남자들의 안 좋은 모습이 싸움의 대부분의 원인이 되므로 가정의 평화를 위해 필요한 금원이다 이제는 부부간의 역할 분담이 새롭게 조정되어야 하며 소통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돈과 자녀 문제가 가장 중요하게 작용함으로 돈 사용하는 방법과 자녀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상호간의 의사의 일치를 보아야 한다 대화를 꾸준하게 함으로써 항상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 서로 독립된 개체임으로 인격을 존중하고 서로 신뢰하며 친밀감을 유지해야 한다 노년의 두 사람을 엮어주는 것은 우정과 같은 부부간의 정이다 젊은이들이 주고받는 애정에서 사랑이 식으면 남는 것은 정이다 예전부터 부부는 정으로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왔는데 노년에는 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도다 부부 사이에 건전하고 변하지 않는 사랑은 친구와 같은 우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랑을 이어가는 방법을 알고 실천하는 것이 마지막 행복을 꾸미는 방법이다 같은 취미를 가지는 것이 함께 소일할 수 있고 대화의 소재가 생김으로 좋은 방법이다 여행을 같이 하는 것은 더욱 좋은 방법이다 가사를 함께 나눠 함으로써 돕고 살아야 한다 함께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마음만 먹으면 어려움이 생겼을 때 같이 해결하고 질병에 걸렸을 때 간호할 수 있는 사람은 부부밖에 없다 노년의 부부가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을 느껴야 한다 오래 함께 살면 의견이 달라 다투기도 하고 대화가 안 되어 심심하기도 하다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호르몬의 작용으로 남자는 여성화되고 여성은 남성화되어 성 역할이 변함에 따라 새로운 위기를 맞게 되는데 이런 자연적 현상을 그대로 수용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역지사지로 생각하면서 서로 양보하고 인내하며 함께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가는 것이 노년의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다 노부부 사이에 가장 중요한 사랑의 묘약이 립서비스이다 당신 고생했어 당신 점점 예뻐져요 당신 사랑해요 당신 덕분에 나도 행복해요 저 세상으로 가는 길 위에서 동행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것이다 이제 남녀와 성격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물은 극복할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가정이 평화스러워야 밖에 나가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로운 시간을 부부가 동행하는 기회로 만드는 것이 노년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다 그런데 자기 중심으로 생각을 하고 생활 패턴을 만들려는 것은 음물이다 부부 사이의 최소한의 다름은 인정하고 각자의 프라이버시도 서로 존중해 주어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은 신중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혼한 사람들보다 행복지수가 더 높다 함께 건강을 챙기면서 해로하는 것이 행복이요 이상적인 노년이다 노년에는 가정이 가장 중요한 생활 공간이므로 가정 안에서 화해와 평화를 이루고 노부부가 공생하는 방향으로 살아가야 한다 다섯 번째 자녀와의 관계가 원만해야 한다 효행은 모든 행동의 근본이다 예전부터 효행은 덕행의 기본으로 가정의 화평을 이루고 나라의 질서를 유지하는 기본적 가치로 여겨왔다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함으로써 단란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행복의 출발점이어 종착점이다 효는 유교적 동목으로 이조시대의 국가기조로 채택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그보다 일천년 전의 성경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규범이었다 모세 10개명 중 5개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이다 모든 종교가 효를 중시하고 있고 가정을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규범은 퇴색하고 노년이 설 곳이 사라지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는 가정 안에서도 공동체 정신이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서구 운명을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고유한 정신문화인 효, 효윤류와 가족제도가 무너지고 공생과 질서를 기본으로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흔들리고 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친밀함과 유대감에서 찾을 수 있다 상호간 접촉의 빈도와 친밀성 등에 의해 유대감을 측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녀와의 유대감이 노년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다 그러나 품가현상, 세대간의 갈등, 이해관계 등에 의해 유대감은 약해지고 최근 부모들도 독립해서 살려는 히류가 지배적이다 그러니 노년의 행복은 물론 건전한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효과치를 기본으로 가정의 질서와 화목을 이루고 가정교육과 노인부양을 통해 윤리의식을 심모줌으로써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회복해야 한다 이제 가부장적인 문화를 극복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자유롭고 평등한 관계로 바뀌어 자녀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해야 한다 가정은 하나의 생활 공동체로서 각기 역할을 담당하되 협력과 유대를 형성해야 한다 효의의 기본정신은 부모 존경, 각자의 책임, 협동과 희생 등이다 효의의 가치를 정근대적 규범으로 무조건 부정할 것이 아니라 효의의 의미를 현대사회에 맞게 해석함으로써 아름다운 전통문화를 이어가도록 각 가정은 노력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래야 인성교육과 노년문제가 어느정도 해결될 수 있으며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건전한 공동체가 재생될 수 있을 것이다 가정 안에서도 물질만능주의가 침투하여 돈이 가장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상속과 증료를 비롯해 돈 문제가 가족관계를 파괴하고 있다 금전권력이 종례에는 가정을 이끌어가는 기본적 권력으로 기능을 했는데 오늘날에는 가정불화의 주요한 원인이 돈 때문에 일어난다 돈이 없는 집안은 화목하고 집안싸움이 안 일어나는데 부유한 집안에서는 재산을 둘러싼 문제들이 법정으로 달려가고 가족관의 우애를 찾기 힘든 경향이 있다 이처럼 가족관이 변함에 따라 가족관의 사랑은 시곡하고 가정이 행복의 원상이라는 말은 흐려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낮아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다 가정에서 물질지상주의는 퇴출되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중국 상하이에서는 효도조례가 제정되었다 그 내용은 자식이 찾아오지 않음으로써 외롭다고 느끼면 부모가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으며 법원은 자식에게 부모 방문을 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적인 일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비판하기도 하지만 오죽하면 그렇게까지 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우리나라도 이미 2007년에 효행장녀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법을 통해서라도 효사상을 불어넣고 전통적인 가족제도를 회복함으로써 건전한 국가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래서 건전한 가족제도가 복원되어 가족 구성원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복 기술을 높이는 방법이다 이 영상을 본 모든 분들 하루하루가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부모님들로부터 자주 듣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친구 잘 사귀라는 말이다 착하고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다 하지만 이 말씀은 나이 들어서 백발이 성성한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 하지만 외롭다는 이유로 마음이 불편해도 상처를 입어도 관계를 끊지 못하고 만남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골라내기 시작하면 함께 어울릴 친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외로운 것보다 낫겠지 하면서 만난다 오래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알고 지냈다고 다 친구는 아니지 않은가 아무리 외로워도 절대 곁에 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 첫 번째 강한 자에게 강하고 약한 자에게 약한 야비한 성격을 가진 사람 힘센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고 자기보다 좀 힘이 약하다 싶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자비할이 많지 냉혹하게 대한다 평상시에는 온화한 목소리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사랑 믿음 깊은 종교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약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굉장히 차가운 사람이 있다 어떤 자비도 없다 약자들에게도 가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도 귀한 법인데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다 목소리는 온화해서 선한 사람 같지만 냉혹하고 야비한 사람이다 지금은 우리가 약한 존재가 아니어서 그럭저럭 친구로 지내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우리가 약자로 생각되어지면 태도가 돌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점을 꼭 알아야 한다 두 번째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내 앞에서는 웃는 얼굴을 하고 있지만 뒤돌아서면 험담을 들어놓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또 나를 만나러 나온 이유가 친구로서 공감을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봐서 돈을 빌리거나 물건을 팔거나 투자를 받으려는 다른 목적이 있는 사람 또한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르다 평상시에는 어느 것이 진짜 모습인지 알 길이 없지만 이해가 충돌되면 본 모습이 나타난다 전혀 우리가 보지 못했던 모습일 것이다 양도구육이라는 말이 있다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다는 뜻으로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못한 것을 말한다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은 경계를 해야 할 대상이지 친구로 가까이 두고 있을 사람이 아니다 세 번째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자만하는 사람 세상에서 가장 우둔한 사람이다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남도 배우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 사람 말을 들으면 나름 뭐 커다란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얘기를 하지만 허무주의나 패배주의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부하지 않는 사람은 어려서나 나이 들어서나 멀리해야 할 사람이다 네 번째 자기 외로울 때만 찾아오는 사람 연락이 없다가 자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기 아플 때 외롭고 슬슬할 때 말동무 필요할 때 돈 필요할 때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만 뜬금없이 연락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사람일수록 오랜만에 연락해 놓고서는 친구 친구 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을 우정이라도 간직한 것처럼 살갑게 구로된다 그래도 관계가 있으니 거절하기 힘들어 부탁을 들어주며 또 연락을 끊는다 그래서 궁금해 잘 지내는지 큰 맘 먹고 연락이라도 할라 치면 왜 전화하냐는 식으로 귀찮은 듯 건성건성 대답하고 서둘러 전화를 끊으며 드는 것이 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자기가 아쉬울 것 없을 때는 친구를 귀찮은 존재로 여기고 자신에게 뭘 아쉬운 소리라도 하려고 연락하지 않았는지 의심하고 함부로 대한다 마지막은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남의 아픔과 단점을 자신의 행복으로 여기는 사람이다 친구 사이라면 서로의 약점 아픈 것도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어찌나 여기저기 다니며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제는 친구에게라도 절대 자신의 약점을 이야기하지 말라고들 조언한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또 문제가 뭐냐 하면 하지도 않은 얘기까지 자기가 지어내서 덧붙이는 말을 옮긴다는 것이다 가끔 TV에서 말 옮기기 게임하는 것을 보면 똑같은 말을 해도 사람을 건너가면 건너갈수록 의미가 바뀌고 뜻을 잘못 알아듣고 오해하는 수도 생기는데 여기다가 없는 말까지 덧붙이는 상황이니 전혀 다른 얘기가 소문이 돼요 친구들 사이에 떠돌게 되는 경우가 많다 어떤 친구들을 사귀느냐는 나이와 상관없이 중요하다 길이끼리 만난다는 유유상정이라는 말이 있다 바람직하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된다 반면에 좋은 친구를 사귀면 인생 자체가 행복해진다 친구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은 주위에 좋은 친구들만 생기길 바라겠습니다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가 지금 나는 행복한가 행복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이 행복하게 만드는가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에게 등금없는 질문이라 할 수 있다 치열한 경쟁 속에 일하지 않으면 밥 한 술 먹기 어려운 지금 한가로이 행복을 논할 시간이 어디 있는가 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중요한 질문이 언제부턴가 목표와 수단이 뒤바뀌어 버린 채 잘못되었다 풍족하든 부족하든 인간은 언제나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다 일도 공부도 휴식도 더 행복해지기 위한 것이다 인생에서 행복은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 사실을 망각할 때 주객이 전도되어 취업적인 수단에 집착할 때 우리는 불행해진다 행복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다 조금만 시선을 돌리면 생각을 바꾸면 미소만 지어도 행복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성공이 꽃이라면 행복은 뿌리다 라는 말이 유행했었다 겉만 화려하고 뿌리가 없는 성공이란 꽃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시들고 호무감과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하면 인생이 꽃처럼 활짝 피어나 주변에 향기를 흩뿌린다 행복에 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다 돈과 명예가 많아야 행복해질 수 있다는 믿는 사람들이 있다 돈과 명예를 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돈과 명예를 행복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올려놓은 태도가 불행하게 만든 것이다 연봉이 3억이 되는 A씨는 휴가를 가도 항상 노트북을 챙겨가서 직원들과 수시로 통화해야 한다 벤츠 기사와 주변 비서들이 있어도 항상 회사에 급하고 산적해 있는 일로 인해 스트레스가 떠나지 않는다 반면 말단 직급의 B씨는 연봉이 적고 인류대학을 나오지 못해도 가정에 항상 웃음이 떠나지 않는다 돈이 많고 직급이 높아진다고 인생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행복은 전적으로 개인의 마음에 달려있다 돈은 인생의 행복을 가늠하는 적도가 아니다 마음이 부유해야 한다 하버드대 샤하루 교수는 말한다 돈과 행복은 둘 다 인생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으로 절대 서로 대치되는 개념이 아니다 행복한 사람은 자신의 삶의 기쁨과 의미를 가져다줄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온 힘을 다해 그것을 추구한다 또한 자신이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대로 살면서 아주 작은 행복까지 놓치지 않고 누린다 1924년 더운 여름날 영국의 철학자 로셀은 중국 스찬성의 아미산을 구경하기 위해 가마를 타고 산에 올랐다 아름다운 산세를 감상하는 즐거움은 잠시 뿐 땀을 뻘뻘 흘리며 자신을 태워 산길을 걸어가는 가마꾼을 보면서 마음이 불편해졌다 이 가마꾼은 내가 얼마나 미울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할 게 틀림없소 산허리의 작은 전망대에 이르렀을 때 쉬어가자고 말하면서 가마에 내려 진군의 표정을 세심하게 관찰했다 가마꾼들은 나란히 앉아 담배를 꺼내 물고 즐겁고 웃음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게 아닌가 고단한 운명을 한탄할 것으로 생각했던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로셀은 이 일을 계기로 자신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고백했다 화려한 집에 사는 걱정 가득한 부자가 초라한 작은 집에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고 장담할 수 없다 부귀와 비천, 부유와 가나는 거울에 취일 뿐 행복을 가로마는 겨울이 아니다 만약 내가 부자가 되고 명예가 높아진다면 행복할 것이라는 후회나 착각은 접어두자 다른 사람의 외모나 행실을 평가하지 말자 꿈도 성공을 이루어 남이 보았을 때 행복해 보여도 정작 본인은 불행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현재 자신을 사랑하며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자 인생은 비록 잘지만 행복을 누리지 못할 만큼 잘지는 않다 행복한 사람은 두 개의 마음을 갖고 있다 하나는 사랑하는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행복한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언젠가 우리는 우리가 헌신해 온 것들이 진정으로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수 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점이 후회스러울 수 있다 노년에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사는 것은 아마 인생 최고의 난제 중 하나일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즐겁지 않은 일들을 하며 진정으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소홀히 하며 보낸다 그러다 노년이 되어서 후회하게 된다 삶의 끝자락이 되어서야 뒤를 돌아보며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점에 후회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생각보다 더 일반적이다 많은 사람들이 종종 더 많은 시간을 가족과 보내지 않으며 일을 너무 많이 하거나 인생을 더 즐기기 위해 시간을 보내지 않은 점에 후회를 한다 나이가 들면 비로소 지혜를 얻고 인생에서 중요한 것들이 가족, 사랑, 건강 및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한다 오늘은 99%의 60대 이상이 후회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 진정한 자신이 될 용기가 없는 것 이것은 노년에 후회하게 될 일 중 하나이다 가족과 사회에 대한 기대치를 충족시키기 위해 애쓰고 스스로 원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 수 있다 우리가 자신의 열정을 따라갈 때 우리는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을 자랑스러워하며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 봤을 때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두 번째, 위험을 감수하며 열정을 따라가는 대신 만족스럽지 않은 직장에 머무르는 것 이후에는 일본과 관련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삶의 큰 부분을 보내기로 선택한 장소와 관련이 있다 우리는 대개 직장에서 매주 40시간 정도를 소모한다 그리고 아마도 매년 2주 정도는 휴가를 받아 떠난다 만약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셈이다 본인이 현재 세상에 대해 가진 이미지를 보리고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자 출근하는 길이 설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을 것이다 세 번째, 가족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않은 것 가족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임이 분명하지만 왜 그렇게 늘 당연한 존재로 여기는 걸까 야근을 하지 않고 퇴근해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거나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에게 전화를 해보자 주말에 가족을 방문하거나 너무 멀리 살고 있는 경우에는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나눠보자 이것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불과하다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다 이따가 하려고 했지만 결코 오지 않는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자 이처럼 중요한 일은 미루지 말도록 하자 네 번째, 진실된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에 대해 표현하지 않으면 미래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습관은 고치기 어렵다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본인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표현해보자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얼마나 그들을 신경쓰는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우리 스스로 기분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더 빨리 할 걸 하고 후회하기 전에 표현해보자 다섯 번째, 오랜 친구와 연락하지 않는 것 이것은 특히 다른 도시 심지어는 다른 국가에서 살거나 일을 할 때 어려울 수 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단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나중에 만날 수 있겠지 하고 생각하며 그냥 일상을 보낼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미루다 보면 결국 후회만 남게 될 수 있다 저녁이나 커피를 마실 수도 있고 멀리 떨어져 있다면 페이스북 등에서 안부를 물을 수도 있다 여섯 번째, 일을 무리하게 하는 것 나이가 들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 후회를 한다 많은 시간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며 보내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다 시간을 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을 하는 게 좋다 간단한 포옹 발가락 사이에 모래의 감각을 느끼거나 심지어는 관심이 있는 과목의 수업을 듣는 것이 사무실에 앉아 야근을 하거나 쇼파에 앉아 TV를 보는 것보다 더 낫다 일곱 번째, 여행을 하지 않거나 휴가를 가지 않는 것 사실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은 다양하다 쓰지 않은 휴가를 쓰거나 회사에서 미리미리 일을 끝내고 집에서는 일을 하지 않는 방법도 도움된다 어떤 일을 해야 할 시간을 정해두고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보자 우리의 일이 우리의 욕구를 존중해 주지 않는다면 시간을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직업을 찾기 시작해야 한다 우리가 노년이 되었을 때 후회하게 될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자 죽음의 순간이 올 때까지 머뭇거리지 말자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하루 행복한 하루를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천천히 하는 것이다 노년은 몸도 아프고 마음은 외롭고 정신은 죽음이라는 불안에 직면해야 하는 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쾌하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신분석학자 에들러는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으려 하고 또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노년의 열등감을 극복하고 우월감을 찾고 또 이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방법은 야금야금이다 사람들은 당장 뭔가를 이뤄내려 하는데 인생에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건 별로 없다 조금씩 조금씩 가랑비에 옷 젖듯이 해가야 한다 두 번째 노년에 유쾌하기 위한 두 요소는 건강과 본이다 이 둘이 갖추어지면 노후에 재미있게 보낼 것은 정말로 많다 노년을 유쾌하게 보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 건강과 본인 셈이다 돈은 부족하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 몸의 건강은 다들 주의를 기울이지만 정신건강이 문제다 정신건강은 과거에 집착하지 않고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이 둘만 지키면 된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의 나는 왜라는 생각을 버려야 하고 죽음이 닥치면 난 어떻게 하나라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셋째 그럼에도 가끔씩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를 잘 버텨야 한다 파테르 정신이다 일명 파테르라고 한다 레슬링에서 수비자가 중앙에 엎드린 자세를 취하고 공격자가 뒤에서 공격할 때 수비자는 바닥에 찰싹 붙어서 뒤집히지 않기 위해 악착같이 버텨야 한다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흥풍이 불어오는 게 인생이다 파테르는 레슬링에서 소극적인 경기를 한 데 대한 벌칙인데 인생에는 이유 없이 이런 파테르를 받아야 하는 때가 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버텨야 한다 이유를 묻지 말고 그냥 버티는 힘을 길러야 한다 넷째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줄 알아야 한다 노후에는 60년 이상 익혀온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려 한다 그런데 사회는 상전 벽회처럼 변해 있다 과거에는 결혼을 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보았다 싱글이냐는 질문도 꺼렸다 이제는 비혼을 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사회가 변한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고 이해해야 한다 변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은 명절에 결혼했냐 왜 안 하느냐 애를 왜 안 갖느냐라는 질문을 하며 혼대 소리를 듣는다 심지어는 예의가 없고 무례하다는 소리도 듣는다 그렇다고 사회의 변화에 무조건 순응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해하고 적응하라는 뜻이다 다섯째 페르소나를 즉 가면을 여러 개 가져야 한다 사람들은 가면이 여럿 있으면 기회주의자라고 비난하지만 오히려 하나의 페르소나만 갖고 사는 인생이 문제다 겨울옷 하나로 사계절을 살아가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사계절이 있듯이 페르소나도 적어도 네 개 이상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퇴직 전에 가면이 진짜 얼굴처럼 붙어서 떨어지지 않아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본다 여러 가면을 잘 놓고 쓰는 게 노후의 정신 건강에 훨씬 좋다 여섯째 배우자는 아파 누워 있어도 있는 게 좋다 사람의 정신적 문제는 관계에서 모두 비롯될 정도로 관계가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배우자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가정으로 복귀하는 남자는 아내의 세계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혼 때 알았던 그 세계에 머물러 있지 않기 때문이다 퇴직 후에는 부부가 새로이 제2의 인생을 꾸려갈 설계를 해야 한다 신혼에는 애를 몇 낳고 집은 언제 구입할지를 부부가 계획하지만 노년에 이르러 이런 계획을 하는 부부는 거의 없다 혹 부부가 서로 이해 불가능한 상황까지 가게 되면 호론도 한 방법이다 이혼과 달리 부부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구순에 가까운 지인께서 몇 살이냐고 묻고 답을 듣더니 창을 가만 보고 있다가 참 좋은 때다라고 말했다 한다 이 말의 의미에 대한 답은 인생은 모든 연령대가 나름의 행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10대는 10대의 즐거움이 50대는 50대의 즐거움이 70대는 70대의 즐거움이 있다 현재의 나이는 과거를 보면 가장 많은 연령이고 미래를 보면 가장 어린 연령이다 어느 연령대에 있든지 그 나이의 즐거움을 만끽하고 유쾌하게 살길 바란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신이 정한 규칙과 자연질서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움직인다 인간은 태어날 때 동일한 숫자의 치아와 머리카락을 부여받지만 사람마다 빠지는 속도가 다르다가 언젠가는 모두 빠지게 된다 두뇌의 기억력도 세월에 따라 떨어진다 피부에도 주름이 생기고 탄력이 떨어지는 것을 무엇으로 막을 수 있겠는가 운명이 변화무상한 복개비와 같다고 한다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른다 지각한다고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생명의 변화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생명의 변화를 거부하기보다는 껴안아야 한다 운명의 최대 걸림들은 무관심과 의욕상실이다 운명을 믿고 안 믿고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있다 운명을 믿지 않는 사람은 운명은 사람이 만드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운명의 설계자이다 라고 한다 반면 운명을 믿는 사람은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다 운명을 거부하지 말고 순응하라 라고 한다 우리는 타고난 것과 때를 알 수 없다 재능과 부모조차도 선택할 수 없다 그렇지만 의지와 노력으로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 그런 면에서 운명이 없다고 단정하거나 증명할 수는 없다 운명은 우리의 미래와 열정과 평경까지도 지배한다 그러기에 모든 것을 운명 탓으로 돌릴 수도 없다 나의 힘은 그저 나이만 먹는다고 나오는 것은 아니다 걸림돌이건 기림돌이건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기릴 때 생긴다 마치 걸으면서 생기는 근육의 힘처럼 세월에 지지 않는 골동품과 같은 인고의 고난을 이겨내야 한다 시니어에게 나이는 변명이나 걸림돌이 아니다 차곡차곡 쌓아가는 나무의 나이태처럼 흔들리지 않는 반석의 역할을 한다 시니어는 사회의 짐이 아닌 미래의 초석이자 걸음이 되어야 한다 단태는 어느 날 인생의 한 중간에서 올바른 길을 잃고 어두운 숲 속에서 헤매게 된다 얼마나 거칠고 황량하고 험한 숲이었는지 말하기 힘든 일이니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되살아난다 내 영혼은 소심함에 사로잡혀 있구나 그 소심함은 종종 인간들을 가로막으니 짐승들이 헛 그림자를 보고 그렇듯이 명예로운 일을 돌이키기도 한다 단태는 장편 서사시 신곡을 1307년경부터 쓰기 시작하여 1321년에 완성하였다 시니어들은 은퇴라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어두운 길에서 헤매게 된다 영원한 현역들은 자신이 좋아하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 반면 보통 사람들은 갑자기 변한 상황에서 마음속으로 울고 당황하며 두려워진다 시니어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첫째는 건강에서 나온다 말레이시아 수상 마아티르는 영국 선대의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건강관리법에 대해 밝힌 바 있다 그는 나도 완전히 건강한 사람이 아니며 심장 문제가 있다 폐렴을 앓고 심한 기침을 지속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을 과식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열량을 덜 섭취한 원숭이가 더 오래 살았다는 영구 결과를 믿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만큼만 먹고 있다 이외에도 적당한 운동, 금연과 금주, 평생 사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건강을 지킨다 작년에 돌아가신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얘기를 해보겠다 11년간 여왕의 전속 요리사를 지낸 대론 맥그레디는 최근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엘리자베스 여왕의 식습관에 대해 엘리자베스 여왕은 식탐이 많지 않다 여왕은 식사 패턴을 거의 바꾸지 않는다 고 말했다 맥그레디에 따르면 여왕은 평소 하루 4차례에 나눠 소식한다 점심엔 주로 채소를 곁들인 생선 요리를 즐겨 먹는데 살, 파스타, 감자 같은 탄수화물은 극도로 자제한다 조선의 21대 왕 영조는 다른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데도 불구하고 영조는 두 배에 가까운 83세까지 살았다 영조는 늘 적게 먹고 채식 위주로 식사했다고 전해진다 소식하는 대신 끼니는 절대 거르지 않았다 회의를 하다 봐도 수라를 꼭 챙길 정도로 규칙적인 식사습관을 지녔다고 한다 또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도 술 대신 감주를 사용했다고 한다 두 번째는 경제적 자립이다 백세 시대가 되었기에 돈이 더 필요해졌다 시니어가 되면 돈이 최고의 효자다 노인에게 돈은 자신을 지켜줄 믿음직한 노비인세입니다 돈은 자식보다 더 효자다 돈 있는 부모에게 자식이 더 작고 효도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정작 돈이 필요할 때 없다면 비극이다 끝이 좋으면 모든 게 좋다 젊어서는 밥을 굶어도 희망을 노래하며 살 수 있지만 늙으면 그렇게 안 된다 병을 깊게 하고 한 끼만 굶어도 노래는커녕 말할 힘도 없게 된다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들어오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특히 시니어는 집안의 리더가 아닌가 TV나 SNS에 빠지지 말자 경제적 자립을 위한 공부, 독서, 인맥 교류를 갖추어야 한다 세 번째는 타인을 행복하게 만들라 행복은 거대한 담론이나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자신이 행복을 느끼게 하는 빈도수를 많게 하면 된다 타인은 행복하게 만들면 받듯이 그 대가가 돌아오게 되어 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줄 때 남을 위해 봉사할 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상상만 해도 얼마나 기쁜가 넷째 전문성과 기술에서 나온다 퇴직한 분들의 재취업 사례를 들어보면 기술이 있는 사람은 쉽게 자리를 구한다 후배 가운데 생산직 기술을 배워 그 방면에서 일하고 있다 전문적 기술을 가진 자는 나이나 일할 거를 걱정하지 않는다 반면 관리직으로 퇴직한 사람들을 원하는 것은 거의 없다 작은 조직에서 관리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생은 계속해서 흘러가며 변하지 않는 인생은 없다 과거는 이미 흘러간 역사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미스터리로 오직 현재에 살고 있다 가슴에 품고 있는 행복은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을 꿈꾸지 않는다 자극적이고 강렬한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영원한 행복이 비어오르는 것을 원한다 진정한 행복이란 마음이 불안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욕심을 부릴 때 혹은 노심초사할 때 나오지 않는다 자신의 목표가 있고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아야 한다 목표에 도달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속에서 사람들은 사랑 성취감 행복 열정을 느낀다 큰 조직일수록 일이 철저하게 분오파되어 있어 조직이 무너지면 가치가 사라진다 마치 완성된 레고 제품에서의 레고가 아닌 하나만 떨어져 나온 레고 조각 신세인 것이다 노년의 대우는 극과 극이다 죽을 때까지 존경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푸대적과 멸시를 받는 사람도 있다 존경과 인자함의 노인이 있는가 하면 초라하고 놀림 받는 노인도 있다 노년의 자신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자신만의 노하우가 필요하다 새로운 곳에 나를 놓아두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프랑스 소설가 발자크의 고리오 영감은 딸에 대한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을 그 시대의 사회상과 함께 그린 소설이다 사업가로 성공한 고리오는 딸들을 뒷발하지 않은 데 전념하여 상류사회로 진출시킨다 하지만 두 딸은 허용심에 빠져 사격회와 파티에 쓰는 비용을 댄다 고리오는 사업을 접고 하숙집에 들어가 사는 구차한 삶을 살면서도 만족한다 딸들도 아버지가 집에 찾아오지도 못하게 한다 고리오는 마지막 남은 돈마저 딸의 드레스 비용에 지출하고 세상을 떠나지만 그때도 딸들은 곁에 없다 세상을 떠나면서 말한다 항상 자기 값어치는 자신이 챙겨야 하네 인생에 있어서 노년기는 반드시 찾아온다 그 어떤 사람이라 해도 그걸 맞이하지 않을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앞만 보고 달려온 세월 그 세월이 길 것 같아도 인생의 반한 점 돌고 나면 갑자기 초스피드를 내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누구나 나이 먹기를 두려워한다 그 두려움을 억누르기라도 하듯 노인들을 멀리하거나 차별하지만 그것은 위험하다 인생의 현자들은 나이 들어서도 충만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노화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인식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늘어가는 나이태는 나무의 무게를 알려준다 나이태가 많은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된다 오랜 수고를 거쳐 좋은 나무로 성장한다 인생에서 나이가 드는 것은 나무의 나이태가 생기는 것과 같다 나이 속에는 인생의 경력과 애완과 수고가 들어 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그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다 인생의 나이는 인생의 무게를 보여준다 어떤 사람을 만나면 정말 곱게 나이가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그런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멋있다 매일 하루가 더 원숙한 삶이 펼쳐지고 더 깊은 깨우침을 다가오게 한다면 나이 드는 것은 멋있는 일이다 이것은 나이가 들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다 현명하고 두려움 없이 노년을 맞이하기 위한 다섯 가지 조언을 들어보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해야 할 일들이다 첫 번째 나이 먹는 것은 생각보다 괜찮은 일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나이들에 대한 걱정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노년의 삶은 기회이자 모험 성숙의 시간이 될 수 있다 나이를 먹는 건 가보지 못한 길을 가는 새로운 탐험과도 같다 두 번째 백면을 써야 할지도 모른다 몸을 아끼자 건강에 해를 끼치면서 얼마나 오래 살든 신경 안 써 라는 변명 따위는 하지 말자 병은 쾌락의 이자다 흡연, 형편없는 식습관, 운동 부족 같은 것들로 일찍 죽지는 않는다 다만 몇 년 혹은 몇 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며 고통을 받을 뿐이다 세 번째 아직도 오지 않은 죽음을 미리 걱정하지 말자 죽음을 걱정하느라 불안해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말자 대신 그저 삶의 마지막 순간에 대비해 하루하루 계획을 잘 세우며 살자 네 번째 관계의 끈을 놓지 말자 중년 이후에 찾아올 사회적 고립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중년에 접어들면 의식적으로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 유지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다섯 번째 노후의 거처를 계획해두자 주변 노인들이 노인 거주 시설에 막연한 두려움과 편견을 갖고 있다면 방치하지 마라 삶의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나이 드는 것을 늙음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안에는 젊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생기가 넘치고 젊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늙고 낡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 곱게 나이 드는 방법은 마음을 넓게 가지는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넓히고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한다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도 늙지 않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인생 60은 결코 인생의 끝이 아니고 백인생 시대의 제2의 시작이다 모든 것들이 끝이라고 여기는 그 마음부터 고쳐묻고 세상은 넓고 할 일도 많다라는 사고 방식으로 살아가야 한다 형편이 된다면 남을 위한 봉사도 한번 다녀보자 병든 이웃도 좋고 소외된 이웃도 좋고 어렵고 힘든 이웃이라도 상관이 없다 알뜰살뜰 모아서 죽을 때 관석에 넣어가는 것도 아니다 자식에게 물려준다 해도 물려줄 때 그때뿐이다 살아있을 때 한 가지라도 자신을 위해서 투자를 해보자 흠이 없는 인생은 없다 용서만큼 완벽한 복수는 없다 조시 힐링스 사람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인간의 가치는 완성된 존재가 아닌 꾸준히 만들어 가야 한다 누구나 완벽하기를 바란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보다 약간 빈틈 있는 사람을 좋아한다 빈틈의 사전적 정의는 물체의 어느 부분이나 물체와 물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어있는 비교적 작은 공간이라고 한다 또한 허술하고 모자라거나 부족한 점이라고 쓰여 있다 무라카미 하루키는 말한다 나는 생각보다 흠이 많은 사람이다 내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부족한 사람이 나다 자기에게 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부중류이다 아직 인생을 제대로 산 적이 없는 어린 인생이거나 충분히 살았는데 아직도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는 어른 아이다 내게도 흠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그러면서 사랑하고 이것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모습이다 이처럼 삶에서 소중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온전함이다 온전함은 빛과 그늘을 모두 드러낸다 페르시아 카펫 장인들은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짱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집을 하나 남겨놓는다 그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 부른다 어느 인디언들은 구슬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깨진 구슬을 하나 빼어놓는다 영혼의 구슬이라 부른다 이와 같은 약간의 틈을 보이는 것은 완벽 속에는 인간의 영혼이 깃들지 않는다는 교훈에 따른 것이다 제주도의 돌담은 심한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데 그 이유는 돌과 돌의 사이를 메우지 않아 그 틈새로 바람이 지나가게 하기 때문이다 자처 없는 정원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세상에 완벽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선을 아는 일본의 정원사들은 균형미를 이룬 정원의 한 구석에 일부러 민들레 몇 송이를 심는다 인간관계도 다른 사람이 들어설 수가 있는 빈틈이 있어야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 틈새가 아닌 정신적 안정과 여유의 공간이 필요하다 내 마음에 먼저 빈틈을 낼 때 상대방도 빈틈으로 받아들여진다 너무 맑으면 고기가 모여들지 않고 사람이 너무 깐깐하면 사람이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때로는 조금 부족한 것이 완벽한 것보다 한결 유리하다 청나라의 소화가인 정판견은 난득 호도를 삶의 철학으로 삼았다 이 말은 똑똑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이면서 살기도 힘들다는 뜻이다 똑똑하거나 몽청한 것도 어렵지만 몽청하게 보이는 것이야말로 더욱 어렵다 미국의 유택의 의사인 레이첼 나오미 레멘의 할아버지의 기도에서 삶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완벽함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을 추구한다 또한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은 과학적 지식이 아닌 영혼이다 내면의 무의식, 사랑,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할 때 비로소 지혜로운 삶을 마감할 수 있다고 한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 복을 배우기보다는 삶을 어떻게 즐기는가를 배우는 것이다 진정한 성공이란 남들과의 경쟁에서 이겨부와 명성을 얻어 바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자신을 뒤돌아보며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여유를 갖는 것이다 비록 넘어지고 슬픔이 다가와도 오늘의 나쁜 일이 내일의 좋은 일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